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서 다섯명 이서 다섯살 저는 이서 다섯살이요 다섯명은 감당불가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서를 똥머리 대 포니테일 저는 똥머리요 지금 하고 있는거 하고 고양이 대 토끼? 옛날엔 토끼였지만 고양이 지금은 고양이 그리고 지금 세개있다요 노래 들을 때 노래 들을 때 멜로디를 듣는지 가사를 듣는지 저는 일단 처음 들으면 제일 들리는게 멜로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멜로디 한 다음에 어 이거 좋다 하면 가사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안 좋으면 모르겠어요 안 좋으면 계속 안 듣게 되니까 아마 가사도 잘 안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4개 4개 했다요 긴 머리에 단발 저는 단발을 해본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마도 그럴걸요 그 긴 머리에요 그 긴 머리에요 너무 이거 많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짜장면 대 라면 저는 짜장면 라면도 약간 짜장스러운 라면을 짜장면 나는 맛 라면 이런걸 먹어요 빵 대 밥 빵 대 밥 하면은 저는 밥이요 벌써 6개나 했는데 혹시 몰라요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물 냉 물 냉 비 냉 저는 완전 비 냉이요 아니 비 냉이 아니고 물 냉이죠 물 냉 물 냉 비 냉은 잘못 말했다 물 냉이요 비 냉은 잘 안 먹어요 물 냉 물 냉 그리고 그리고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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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 웃기세요? 다들 크크크크크 하는데 저 지금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...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7개겠죠? 지온니스 큐트래요 지온니스 큐트래요 아우 땡큐 어 예 부먹 대 찍먹 저는 완전 찍먹이고요 바로바로 할게요 보조개 이끼 없기 저는 보조개 이끼 왜냐면 지금 있으니까요 그리고 있는 쪽이 있는 쪽 얼굴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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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의 시리얼? 우유의 밥? 물의 시리얼이요 우유의 밥은 좀 그렇죠? 네 끝났어요 별론 게임 끝